그 사람은 김사부 부분만 찾을 수 있다니까요. 좀 봅시다. 김사부랑 부분만 대단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진짜 안 계십니다. 남진이요? 남진 선생님께서 우리 병원에? 네. 지금 김사부만 찾고 있답니다. 김사부 수고하셨죠? 이번이 바로 김사부입니다. 이제 환자는 뭐 수 있을까요? 아, 나 그러신 것만요. 우리 모쪼록 저희 성님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성님! 희망 김사부 선생님 모셨어라! 아니 아까 남진이요? 분명히... 아, 또 아플까짓아. 남진 선생님이 모창을 하고 계시는 넘진 성님이요. 몇 신전 카즈에서 쇼를 하시다가 발명이 돼버려가지고 아, 당연히... 분명히 하신 김사부 의사 선사님께서 오셨고 마이 를 아니다. 아, 당연히 치매가 오고 계십니다. 또 도져버려가지고요. 안자는 또 바로 안고 있을 수도 있단 게요. 너무 좋거든요. 아니, 대체 뭐 때문에 어디가 아파서 그런건데? 분명히 하면 다... 또 바로 이렇게 앉아있는 것이 뭐죠? 치질이잖아요. 치질... 얼마나 됐습니까? 선생님, 얼마나 됐죠? 아, 그러니깐... 아니, 저 아저씨 말고... 이 아저씨... 방달이 아주 심하신 것 같은데요. 네? 저, 저 말입니까? 아, 이 아는요. 원래가 요 노래에요. 왜요? 태생자체만 보고 싶어요. 피로감이 막 높아지고요. 그러지 않았습니까? 구도를 하는 일은 밤낮도 없고, 피로도가 상당히 높은 직업이긴 한데요. 저, 잠시만 실례지만 할께요. 어떤 위로하는 것이... 뭐... 실사 마지막으로 한 게 어디죠? 그, 어제 저녁 처음에 그... 빵하고 물 먹으기도 한데요. 너 이놈이, 그... 바나눅인가 뭔가... 그것만이 풍먹어서 그런거 아니요? 그거 말고... 딴 거 드시는 거 있으세요? 물 먹으기도 한데요. 이 성님이 새벽차 푸... 아파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. 하도 없어서... 저, 수세요. 이분... 피골서부터 좀 해주시고... 그리고 엑스레이랑 시켜오고... 오프시지까지 좀 가시고 부탁합니다. 아, 저, 저를요? 아니, 저 말고... 우리... 저...